안녕하세요 론가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8번째 영상입니다 1부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원리, 2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지키기 힘든 이유 3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지킨다면 폭식을 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 4부 영상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효과적인 단식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5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과 인슐린, 6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7부 영상에서는 23대1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단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간헐적 단식 시리즈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1부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재생홀로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1부부터 순서대로 보실 수 있어요 7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23대1 간헐적 단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1일일식과 오토파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선뜻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지와 1일일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오토파지라는 것은 노화세포가 스스로를 먹고 그걸 재활용해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기전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모두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된 세포는 노화세포가 되고 이 노화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세포를 없애고 그 빈자리에 세포분열로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채워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의 세포분열 횟수에는 총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분열을 하면 할수록 횟수를 깎아먹게 되는 거고 이 세포분열 횟수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없게 되면서 노화세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화되어 간다 늙어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토파지라는 것은 노화세포가 스스로를 먹고 그걸 재활용해서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기전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포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노화세포가 건강해지긴 하는데 세포분열 횟수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세포분열 횟수를 아끼면서 노화세포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2016년에 일본의 요시누리 교수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오토파지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억제되는 특징이 있었고 현대인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단식 시간을 가지면 건강해진다 라는 간헐적 단식의 이론과 맞아떨어지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토파지를 국내에 굉장히 빠르게 알려줘요 그래서 국내에서 오토파지 이야기가 확 퍼진 거거든요 두번째 1일일식은 예전부터 1일일식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굶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1일일식도 굶는 개념이 아니라 단식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건가? 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1일일식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요시누리 박사의 책이 유명해지면서 1일일식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요시누리 1일일식을 권장하는 책을 쓴 사람의 이름도 요시누리라서 1일일식을 했더니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알려주는 인터넷 글이나 영상들이 꽤 있는데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오스미 요시누리 교수고 1일일식으로 책을 낸 사람은 나구모 요시누리 박사예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거죠 다른 사람인데 이름에서 요시누리라는 부분이 같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일일식과 오토파지가 유명해지는데 간헐적 단식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1일일식으로 책을 낸 사람과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겹치면서 노화방지와 건강을 위해서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일일식을 해야 하지만 초심자가 1일일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16대8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서 18대6, 20대4, 23대1로 점점 단식시간을 늘려나가고 최종적으로는 1일일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1일일식 오토파지 간헐적 단식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일일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비슷한 이름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1일일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노화방지와 건강을 위해서 1일일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 단식의 최종 목표가 1일일식인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식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너무 많이 자주 먹던 음식을 적당한 수준으로 줄이는 식사법이지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좋다는 저칼로리 식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식시간만큼 음식을 먹는 식사시간도 중요한데 식사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단식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게 될 경우에는 저칼로리 식단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자 하신다면 단식시간만큼 식사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하죠?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